여기 아기를 안고 있는 수십 명의 아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포대기를 앞으로 맨 채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남성은 노래에 심취한 듯 무화지경으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기도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은 중국의 한 베이비페어의 행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의 아빠들 사이 어리둥절한 아기들의 표정도 눈에 띄는데요. 머리를 부여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이 춤. K-POP 1등 공신 유진스의 OMG 안무였네요. 여러 율동에 맞춰 춤을 추는 등 보기만 해도 훈훈함을 자아냅니다. 그와 함께 아기들의 체육대회도 진행했다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기들이 비장한 모습으로 달리기 트랙에 엎드려 있고 아빠들이 아기들을 안고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행사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었으며 상품으로는 육아용품을 줬다고 합니다. 주로 엄마와 같이 있는 아기들에게 아빠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 또한 춤추는 센터 아빠 남다르네, 애기발 덜렁거리는 거 귀엽다, 머리 흔들릴까 봐 꽉 붙잡고 춤추네, 재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낸 이 시간들을 본 적은